6년째 연애 중인 장수 커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죠. 나와주세요. 나와주겠습니다. 아 잠시만요. 아니 근데 남자분 혼자 나오신 거예요? 아 죄송합니다. 야야 빨리 나와. 아 사람들이 기다리자 빨리 나와. 같이 나오셨어요? 네. 같이 나오셨죠? 화장 고쳤단 말이야. 뭐라고? 화장 고쳤다고. 왜 왜? 야 뭐라고? 화장 고쳤다고. 어디? 고쳤어. 어디 고쳐? 아 했어. 우리가 최고의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예예예 역시. 구호를 맞추셨네요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희가 뭐 오늘 두 분은 어떤 각오로 최고의 커플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까? 저희는 아무래도 뚝배기 같은 사랑으로 오래 지속되는 그런 사랑으로 자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. 아니 근데 두 분 굉장히 오래 만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? 제가 대답해. 아 네가 얘기해. 제가 대답해.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아 진짜. 아 기억이. 아. 6년 전이면 뭐. 2012년도에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. 네. 또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알려줬습니다. 그래 나 아닌데. 나 그때 군대 있었는데. 맞거든. 그럼 내가 군대 타령하니? 야. 아니라니까. 나 혼자 사기냐? 나 혼자 사기냐고. 아 이거. 어 찢어져. 네가 맨날 옷. 옷 뺏어가지고 옷도 없단 말이야. 아.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니. 아 치사하게 진짜. 사이즈 맞으면 좀 같이 입으면 되지. 팬티까지 빼서가 팬티까지. 아. 왜 팬티까지. 반바지인 줄 알았다니까. 반바지 넌 아니다 입니. 아. 말 나온 김에 옷 좀 사주라. 갑자기 왜 저래. 돈 없대니까. 응. 나 5kg나 뺐단 말이야. 어때. 원피스 입으면 예쁘겠지. 5kg. 저 회사 갑자기 왜 자라는 겁니까? 5kg를 네가 뺐다고? 야 발바닥에 살 뺐니? 아 왜 코를 때려. 아 진짜. 어때 괜찮아. 코도 큰데 좀 때리면 어때. 야. 아니 코 끄면 때려도 돼? 이게 무슨 말이야 방귀야? 아 진짜. 야. 너 이거 데이트 포머 영역으로. 너 같은 애는 좀. 그 깜빵 좀 가야 돼. 너 콩밥 좀 먹어봐야 돼.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. 깜빵. 그래. 콩밥. 그래. 참나 진짜. 배고프게. 배고프다. 갑자기요? 배고파. 화내니까 배고파. 뭐 먹을래? 감자탕? 삼겹살 어때? 감자탕. 아 삼겹살. 아 삼겹살. 아 삼겹살 먹어. 아 삼겹살 먹다니까. 아 삼겹살. 아 삼겹살 먹자고. 저희가 최고의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아 이렇게. 예. 싸우지 마시고요 저기. 삼겹살. 삼겹살. 네 뒤에 가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결과를 저희들이. 삼겹살. 아 삼겹살. 네. 오 정말. 예 대단합니다. 아니 두 분이 지금 감정 기복이. 네네 이것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 모르겠는데. 저는 자유로돌 타는 줄 알았어요. 너무너무 위하이를 왔다 왔어가지고.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막말을 계속해도.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안 하네요. 그러니까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